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우 고구마 오늘의 브로울러는 콜틸 오늘의 이벤트는 하이스트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우리 팀 금고의 수풀 속에서 상대팀 브로울러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상대팀 쉴리가 체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상대팀 쉴리를 처치합니다 벽을 붙여줍니다 이 팀이 접근하기 쉽게 벽을 붙여주고 상대팀 붙고 남은 체력은 80%입니다 콜트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콜트를 빠르게 처치해줍니다 상대팀 칼이 펜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원 사격을 통해서 처치를 해줍니다 상대팀 금고 남은 체력 68%입니다 상대팀 칼이 펜과 싸우고 있습니다 상대팀 칼이 펜이 펜과 싸우고 있습니다 상대팀을 처치합니다 상대팀 금고 남은 체력 상대팀 금고 남은 체력 상대팀 금고 남은 체력 68%입니다 다만 체력 2.6%입니다 체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체리를 이렇게 하셔서 미사일을 날렸지만 체리가 수풀 밖으로 벗어납니다 체리를 처치합니다 승부 공격이 담아있고 칼을 향해 쏩니다 칼을 처치합니다. 중앙부에서 펜이 습도 공격을 사용해서 최대한 회복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25초 쉴리가 습도 속에서 업근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20초 남은 시간 20초 남은 체력 34% 남은 시간 3초 매치 종료됩니다.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